굉장히 흥미로운 두 가지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황성재 박사님의 발명가에서 투자자에서 창업자로 변신한 이야기하고 이수인 대표님의 세상의 문제, 특히 공부를 못하나 공부를 잘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를 푸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래서 아직 심플로에는 그다지 질문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제가 미리 궁금했던 내용 같은 것을 질문을 드리고 나서 이야기를 추가로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황 박사님은 학창 시절에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공부 못하던 황성재 성적표로 검색을 하면 성적표가 다 나와요. 인터넷에. 그리고 예전에 EBS의 어머니전이라고 해서 그런 데도 소개가 돼서 이렇게 공부 못하는 말썽꾸러기가 어떻게 천재의 발명왕이 됐는가에 대해서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게 나온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때 부모님의 교육이 교육 방침이랄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람이 좀 바뀌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때 부모님이 어떤 역할을 했었나요? 사실 발명왕 이미지를 저는 학창시절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퓨처플레이 체험하면서는 굉장히 그 이미지를 만들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F&B 사업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경우들이 생기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어쨌든 많은 관심을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사실 자발적인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어요. 포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철학이 있으셔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굉장히 자유로운 형태로 교육을 해주셨었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일단 너가 그거를 책임 있게 하는 것까지 봐주는 것까지는 언제나 열려있는 형태여서 제가 연극도 사실 했었었고 음악도 한다고 나갔다가 집도 나가고 그런 일도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저도 나이가 들어서 지금 5살짜리 딸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뭔가 주도적으로 내가 뭔가를 만들어가고 주도적인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현대시대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앙트십이지만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 앙트로 프로너십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저는 책임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를 만들고 또 이 회사에 의존하고 이 회사에 자기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기여하는 분들을 책임지는 입장의 대표잖아요. 책임지는 입장의 대표인데 책임감이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자유로운 생각을 하되 내가 가설을 정하고 그거를 시도하고 잘못됐을 때 명백하게를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로운 시도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부모님께서 많이 경험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엄마 사랑해. 아빠도. 또 하나는 계기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못하던 아이가 갑자기 확 바뀌어서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이수인 대표님도 컴퓨티션 이야기를 하셨지만 거기에도 또 중요한 계기가 대회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저는 사실 대학교를 발명특기자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우연하게 참가했던 대한민국 학생 발명대장이라는 학창 시절의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죠. 사실 저는 부산에서 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왜 고등학교 때는 보통 다른 지역들을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서울을 굉장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발명의 뜻이 있고 이게 아니었고 이 대회에서 수상을 하면 서울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랑 학교에 공부를 안 하니까 수업 시간에 이거 발명을 해야 돼 이러면서 발명을 했는데 그게 돌컥 상을 받게 됐고 서울에 가서 두타랑 쇼핑하는 데를 간 다음에 그냥 갔으니까 잠깐 들리자 해서 발명 대회를 들렸는데 거기 가봤더니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오 비슷한 건데 저거 괜찮을까요? 좋은 분들이 자기의 가설을 가지고 자기가 만든 뭔가를 굉장히 멋있게 발표를 하는 모습이 저는 되게 멋져 보였고 내가 공부는 못하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좀 들어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부는 고3 때 시작을 했는데 교과서를 거의 씹어 먹는 정도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한 17시간 정도 안 돼 있었던 것 같고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부터 구입을 해가지고 기초부터 이렇게 밟아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론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 강연할 수 있는데 다음에 그거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수인 대표님은 그렇게 하셔서 저기 버클리에 가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처음에 뵀을 때는 토도수학이었잖아요. 토도매스였었고 회사 이름도 그 사이에 바꾸시고 굉장히 많이 이게 좀 달라지고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좀 신기하고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모델 자체가 막 큰 돈을 벌고 시리콘밸리 다른 회사처럼 갑자기 유니콘이 된다든지 사실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받으셨어요. 저희 나름 유니콘 될지도 모르는데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낼 수 있고 투자를 받고 그게 그렇게 유니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께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또 한국 투자자도 아니고 뭐 실리콘밸리 시작해서 중국 투자자도 있고 굉장히 글로벌하게 많이 받으셨는데 처음에는 영어도 잘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랄까 그런 좀 팁 같은 게 있나요? 아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즐겁게 살다가 되게 깊이 괴로웠었거든요. 아이가 태어나고 그다음에 내 커리어가 정말 이대로 그냥 흘러서 사라지는 걸까 라는 되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나 게임 디자이너로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다시는 일을 못하게 되는 걸까 근데 그 시절에 생각했던 되게 많은 것들이 지금도 되게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 어떤 걸 알았냐면 게임 회사에서 특히 이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아직 모바일 게임 전이어가지고 대부분 PC, MMORPG 막 대규모로 만들던 시절이어서 소프트웨어 하나에 100억, 200억 들어가는 거 되게 흔한 일이었고 사실 지금도 그렇게 드물지 않아요. 근데 저희 엑스프라이즈 저게 상금이 170억이란 말이죠. 그럼 교육계 사람들이 막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평생 어디다 쓰나요? 아니 소프트웨어 하나 만들면 2년이면 더 쓰는 돈을 뭘 갖고 그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좋은 소프트웨어 사실 저는 MMORPG를 만들었었는데 인간을 한 2년 놀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 MMORPG가 나오기 전에는 게임이라는 건 한 일주일 놀면 그다음에 패키지 더 이상 놀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뭐 오락실 가면 사실 한 판 얼마 안 되고 인간을 한 10년, 한 20년 정도 놀게 할 수 있는 명작은 인류 역사에 아직 몇 개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공부라는 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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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운 물건인데 만약에 저게 사람을 한 12년, 13년 학교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인간을 붙들어 놓을 매력을 가지려면 도대체 이게 뭘 가져야 될까라고 생각해보면 게임업계 사람들 입장에서 아니 컨텐츠 엄청 비싸겠네. 엄청 많이 들어가겠네. 근데 실제로 교육 소프트웨어는 들어가는 돈이 되게 적고요. 그나마 가불병정 만들어져가지고 SI에서 다시 하청하고 재하청, 재하청 하니까 물건의 퀄리티가 형편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교육회사이긴 한데 저희 자신은 스스로 계속 게임장인 자신을 의식하고 있는 게 이 바닥은 사실은 교육계 바깥에서 와서 몇 가지 새로운 생각들을 던져야 된다. 그리고 저희의 어떻게 보면 황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설이라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냥 그 게임 학습이 좀 재밌으면 더 좋지 않을까?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에 어떤 애가 1학년을 하다가 중간에 잘 못하게 되었으면 그러면 2학년을 올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어느 나라의 교육 시스템이나 1년 됐으니까 2학년으로 띵 올려. 그 다음에 애가 2학년 때는 시작부터 헤매고 있으면 3학년 띵 올려. 그럼 게임 쪽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뭐야 이 게임 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개발도상국으로 내려가면 탄자니아 이런 데 유치원도 없고 엄마 아빠들도 운맹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학교 교과서를 열면요. 1학년 말에 배워야 되는 거랑 2학년 말에 배워야 되는 거 한국이랑 일본이랑 미국이랑 탄자니아랑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0세에서 7세까지 무슨 경험을 했든 간에 전 세계 교과서가 목표로 하는 커리큘럼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럼 뭐 어쩌라고 해 진짜 어쩌라고 근데 얘네들은 교과서도 없고 팬도 없는데 선생님도 아직 잘 못 가르치고 뭐 어쩌라고 이 망가진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 이건 그냥 전 세계 3분의 1의 커버리지가 그냥 통째로 비어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여기를 위해 만들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이게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이게 말이 돼? 저희는 여전히 그 부분을 설명하는 데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한 10% 공부 잘하는 애들 10%를 위해서 전 세계의 모든 자원과 소프트웨어 회사들과 똑똑한 사람들 다 몰려 있는데 여기 공부 못하는 50%를 위해서는 아무도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데 여기는 정말 돈이 하나도 없나? 그럼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말 거대한 블루오션에 첫 발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믿어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만날 때까지가 조금 힘들어서 저희가 펀드레이징에 가끔 어려움을 겪긴 하는데 그래도 그것을 목표로 하는 회사로서 가야 될 길들은 저희가 확실하게 한 스텝 한 스텝씩 밟아오고 있고 결국 되게 중요한 종류의 몇 개 가설을 증명했고 데이터를 쌓았고 그래서 재미있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잘 되고 중국에서도 큰 투자를 받으셨는데 그런데 투자자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먼저 연락이 왔나요? 저희가 소셜네트워크에 도움을 많이 받는 회사인데 그냥 어느 날 링크드인으로 띵 하고 오던데요 저희 중국에서 앱스토어 1위를 3주 연속을 했더니 중국 최대 교육회사 중에 하나인 탈에서 그냥 너희는 뭐 하는 사람들인지 나는 되게 궁금해 이러더니 CEO 실리콘밸리 오신 김에 투자 결정해 주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두 개의 프로덕트 라인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B2C 라인이고요 이제 토도 수학이 있고 이제 곧 토도 잉글리시 나올 거고 그래서 그냥 사겠다는 분들에게 팔아요 자기네 아이들에게 좋은 서플먼트를 주고 싶고 아이들이 혼자서 좀 타블렛을 가지고 혼자 잘 공부했으면 좋겠는 그 다음에 임팩트 라인 저렇게 B2G나 NGO들이나 이런 데 납품하는 키킷스쿨 쪽의 라인이 있고요 양쪽의 퀄리티가 똑같은 것이 저희가 또 시장을 굉장히 재미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보통 B2G는 퀄리티가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아니 무슨 소리야 좋은 퀄리티면 공부를 하는 커리큘럼도 같고 그렇다면 퀄리티가 같아야지 라고 해서 그것도 같이 만들어요 황 박사님 질문이 특허를 300개나 내시고 보는 거 그렇게 자주 발명을 했으면 거의 일주일에 하나씩 하셨나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이 발명을 할 수가 있어요 평소에 무슨 비결이 있나요 어떤 마인드로 이렇게 임하셨길래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게 바로 뭔가 창업가 마인드 같은데 저는 되게 교과서적인 얘기이고 되게 촌스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관찰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 같은 거를 타면 굉장히 사람 관찰을 많이 하고요 오해를 받는 적도 있어요 계속 막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거리고 덩치도 큰 이상한 날씨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진도 찍으세요? 사진은 안 찍습니다 사진은 찍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더욱 더 관심이 많다 보니까 관찰을 많이 하고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스마트폰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하고 어느 순간부터 이어폰의 줄이 사라졌고 어느 순간부터 공간에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문제를 발견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그래서 보통은 문제를 푸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은 그래서 100K도 안 되는 자그마한 문제집을 달달 외워가지고 빨리 풀면 반에서 1등하고 이러면 성공할 거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그 능력보다는 문제를 나만의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정의하는 거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창업의 첫 걸음도 그거거든요 공감 가능한 문제를 찾아내고 거기에 끈지기게 시도해서 푸는 거죠 그래서 이수인 대표님 같은 경우도 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굉장히 글로벌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3자 입장에서 투자를 많이 받은 이유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전 지구적인 문제를 푸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데카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문제를 정확하게 찾고 그것들을 끈지기게 시도하는 게 발명의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수인 대표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일론 머스크 만나보니까 어떠세요? 그리고 엑스프라이즈를 받으시고 나서 좀 바뀐 게 뭐가 있나요? 아 네 엑스프라이즈 저희가 부정탈까 봐 무슨 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잘 안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게다가 엑스프라이즈가 정말 일론 머스크가 봉투 찍어서 발표하기 전까지 안 알려줬어요 다섯 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현장에서도 몰랐어요 현장에서도 몰랐었어요 이런 느낌보다는 나 되게 우승했고 회사가 내일 파산하지 않겠구나 500만불을 받으면 사실 그것 때문에 되게 기뻐서 기억은 많지 않습니다 엑스프라이즈가 25년 된 기관인데 거기서 의미 있던 프라이즈가 여태까지 7개인가 8개 정도여서 우승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엑스프라이즈에서 우승해본 기관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이번 엑스프라이즈는 꽤 중요한 문제 하나를 풀어낸 거거든요 지난 30년간 유네스코와 개발도상국에서 디지털을 가지고 인간이 공부를 하면 좀 나은가에 대한 모든 실험이 실패한 다음에 떴던 거라 이게 성공했다는 게 알려진 다음에 저희가 꽤 재미있는 제안들을 전 세계에 되게 재미있는 NGO들로부터 많이 받고 있어요 국가 단위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의 오퍼추니티도 열리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실리콘밸리의 작은 한 20명짜리 스타트업이었을 때 엑스프라이즈가 생겼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언젠가는 전 세계의 저 시장에 닿고 싶은데 공공영역의 교육시장이라는 시장에 닿고 싶은데 실리콘밸리의 20명짜리 스타트업으로서는 거기 닿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동아줄이 내려왔는데 저게 썩은 동아줄일지는 모르겠지만 유일한 동아줄이니까 잡자라고 해서 4년간 정말 약간 뒷골이 삐죽할 정도로 무서운 시기들을 거쳐서 진행한 게 엑스프라이즈였어요 중간에 돈도 선금으로 다 부었고 우승할지는 여전히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걸 이뤄낸 다음에 정상적인 스타트업들의 경로와는 꽤 다르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 시기를 거쳐 목표했던 것에 닿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글로벌 레퓨테이션 굉장히 강력한 데이터 멋진 제품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그냥 말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 회사에 사귀도 많이 올라갔겠어요? 통장에 500만불이 들어갔고요 지금 몇 명이나 있나요? 저희 그 전후로 되게 많이 늘어서 지금 회사가 50명 정도 되는데 한국에 사실 40명 정도 있고 최근에 한국에서 되게 많이 늘었어요 한국에 그렇게 많아진 이유는? 일단 실리콘밸리가 좋은 인재를 구하기가 조금 많이 어렵고 그것과 비교해서 한국이 좋은 인재가 너무 많아요 저희가 꼭 프로그래머나 그래픽 디자이너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저희가 스와일리어를 아는 탄자니아에서 수학 선생님을 한 분이 시크하게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데 우리나라가 그런 국제개발 쪽에서 되게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고 대학원이나 이런 데서 해외 유학을 갔다 오셔서 국제 NGO에서 일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서요 되게 인재가 많이 모여 있는 나라라는 것을 최근에 계속 절감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셔가지고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빨리 읽으면서 그 질문들을 드릴게요 로봇 드립의 경우 사람이 제조하는 커피에 비해서 더 비싼데 희소성으로 인한 일시적인 가격 역전일까요? 아니면 로봇 감성에 대한 부가가치 형성으로 봐야 될까요? 굉장히 글이 레벨우가 높으시게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냥 저희가 맵핑을 한 것 같아요 원래 커피는 두 가지 시장이거든요 에스프레소 커피랑 핸드드립 시장이고 핸드드립이 보통은 고급 원두를 씁니다 저희가 게이샤라는 최고 품종 원두도 쓰는 형태이고요 사람이랑 비교해서는 싸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게이샤가 보통 12,000원, 15,000원 정도 판매가 되는데 저희는 오히려 로봇을 써서 8,000원에 판매가 되는 거라 오히려 저렴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사람이 해주는 에스프레소 커피보다는 더 비싼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프로덕트 라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 박사님 제 질문인데요 황 박사님의 그런 경력과 스토리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나 아니면 창업자들이 찾아와서 많이 상담을 요청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방황하거나 그런 진로를 잡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것 같은데 어떤 조언을 많이 해주시나요 실제로 제가 카이스트 석박 진행하고 있을 때 학생 상담센터에서 그 요청을 했었어요 저는 알바비를 벌기 위해서 굉장히 불혼한 목적으로 그 일들을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카이스트에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자살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한때 회자가 됐을 때 사실 제가 학생 상담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경건해지긴 하는데 카이스트에 들어온 친구들은 항상 1등을 했던 친구들이고 그들 사회에 있어서 뭔가 카이스트라는 새로운 어떤 공동체 안에서 상대적으로 비교만 하는 그런 시각들을 좀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고 저는 그런 것들을 설득을 하는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이 제가 카이스트 갔을 때 너는 그냥 인생 끝났다 카이스트로 계속 팔고 다니면 밥 먹고 살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뭔가의 새로운 가치였던 건데 반대로 어떤 영역 안에서는 이게 그냥 당연시 되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영역 커뮤니티 안에 있던 친구들한테 이미 공부로서는 너네가 성공한 거다 그리고 그 자체보다는 더 큰 이제 뷰에서 그 뷰 안에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게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줬던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좀 크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그래서 사람이 이제 뭔가를 시도하게 되면은 뷰가 자꾸 작아지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아주 자그마한 것도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이제 무거워지고 이제 이 문제 자체에 이제 오히려 이제 속박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한 번쯤은 이제 파괴하면서 넓게 보는 시선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그리고 실제 사업을 하다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창업자가 회사에게 잡혀 먹힌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도 꽤 있어요 뭔가 계속 이 속박된 과정 안에서 뭔가 계속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 깨고 넓게 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우리 2019년 대한민국의 교육을 받는 학생들 창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다 통용되는 예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수인 대표님께 여기 교육자분들이 많으셔서 나오는 것 같은데 글로벌 기초 학력 문제를 풀고자 하는 문제의식에 깊게 공감합니다 교육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국내의 교육 환경에서는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또 교육 도시로 알려진 버클리에서 오래 사시면서 또 느끼신 게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그렇게 썩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장애가 있는 아이를 기르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세상을 보다 보면 미국이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나라라는 걸 알고 제가 진짜 큰 쇼크를 받았거든요 그렇게까지 공부를 못하는 나라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어요 우리나라 유학 되게 많이 가잖아요 근데 거기가 글로벌 34위고 전 세계 나라는 한 190개 정도 있거든요 그 밑으로는 정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 오히려 딱 지금 말씀하신 버블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노음인 거예요 너무 다 공부를 잘하고 너무 다 공부 얘기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이 환경이 사실은 그렇게 정상적인 환경도 아니고 그렇게 바람직한 환경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보다 사실은 알아야 되는 내가 어차피 태어나서 죽을 건데 그럼 이 인생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며 내가 살아있는 의미는 무엇이고 그동안의 나는 세상을 향해 무엇을 퍼포먼 할 것인가 저는 이제 미대를 나와서 사실 예술이라는 것도 그렇거든요 내가 그 시기와 그 기회를 통해 남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나의 인생 혹은 그 작품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성찰이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넓은 세계를 보는 시각이나 넓은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보는 부분에 상대적으로 좀 신경을 안 쓰고 정말 엘리트 버블 안에서 이게 놈이고 이 안에서 있는 이 작은 문제를 안 풀면 왠지 그냥 죽어야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부분에 너무 심각하게 빠져 있는 게 조금 옆에서 옆에서 보기엔 저렇게까지 좋은 나라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 받으면서 왜 저렇게까지 조거밖에 생각을 못하지 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 두 개를 공통 질문으로 드릴 텐데 빠르게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궁금한 게 많이 학교에서 오셨으니까 학생 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학교 졸업할 때 그냥 학생들이 이렇게 창업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좀 어디서 경험을 쌓고 나서 이렇게 창업하는 게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사실 지난 한 5년 사이에 엄청 좋아졌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필요한 게 있다면 뭘까?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 창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조금 더 경험을 쌓고 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스타트업이라는 거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그런 개념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되게 멋있고 쿨하고 영하고 그런데 이게 실전이거든요 전쟁터고 그래서 오히려 창업 전에 스타트업의 인턴이라든지 스타트업을 같이 창업하는 공동 창업자들과 뭔가 인게이지를 하면서 그 영역이 뭔지 정확히 이해를 하고 내가 창업자와 잘 맞는 성격을 가졌는지 내가 창업자로서 갖고 있는 필요를 다 충족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냉철하게 보고 시작한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여러 시도들은 좋고 교육들은 좋지만 실제 창업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경험을 해보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내 스타트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점은 저는 다양성인 것 같아요 국내 푸드테크 영역을 본다고 하면 대부분 새벽 배송 배달과 관련된 영역이 많고요 그런데 지금 이 영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 영역을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면 실리콘밸리나 글로벌리 봤을 때는 푸드테크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되고 있거든요 비건푸드, 임파서블 버거 이런 것들부터 얼마 전에 왔던 에그, 비욘드 에그 아니면 저스트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있고 또 딜리버리 외에 말고도 사실은 스파이스라든지 MIT 졸업자분들이 만든 로보틱스 기술을 써가지고 푸드를 딜리버리 하는 이런 다양성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은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만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창업자들도 마찬가지고 VG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뭔가 성과가 나오지 않는데 투자를 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양성을 축소시킨 결과로 나타난 것 같은데 저희가 규모로 봤을 때 이제 많이 컸거든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투자되는 그 규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다양성에 집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회사에 옛날 친구들이 대학 때 친구들이 꽤 많이 모여 있어요 그때 게임 동아리 하던 친구들이라서 이 친구는 NC 가고 저 친구는 넥슨 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졸업과 동시에 창업을 했으면 어떡할지 생각해보면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템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이템에 따라 하나는 다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에코 시스템이 뭘 해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 되게 다를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하게 빌게이츠랑 마크 주커버그가 다 학생 창업을 했는데 조금 괜찮을 것 같으니까 VG들이 잡아서 키우고 얼루고 아저씨 넣어주고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전문 경영인 넣은 다음에 한 10년간 이렇게 강호에 나가서 놀고 오라고 등도 밀어주고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키우는 시스템이 좀 세게 존재하는 곳에서는 학생 창업도 가능은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이 가능해졌고 이 부분이 실리콘밸리에서 부족한 것이랑 저는 조금 닿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실리콘밸리는 제가 있는 곳에서는 되게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 스타트업 에코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레퓨테이션 시스템도 되게 잘 되어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투명하게 정보들이 많이 오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느 VC가 더 좋고 어떤 것을 하면 좋고 어떤 것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사람들이 그냥 공개적으로 말하거나 이러는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예의에 어긋날까 봐 조금 말을 잘 하지 않아서 정보가 조금 덜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다 연관된 얘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정보가 좀 더 잘 흐르고 조금 더 사람들 간에 신뢰 같은 것들이 좀 더 많이 쌓이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저희가 엑스프라이즈에 나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미국팀 사람들은 그래 약간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한국팀 사람들은 우리가 엑스프라이즈에 글로벌 경연대회 약간 이런 반응을 보이신 적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선 똑같이 정말 세계 최고의 인재들인데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에 대해서 약간 좀 소심함이라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아까 황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이런 크레이지한 아이디어를 내가 안 하면 누가 한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위에 아무 베리어가 없는 게 미국 사람들이라면 우리나라는 이런 건 실리콘밸리에서나 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호연지기를 이 모범생 국가가 어떻게 해서 길러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분 모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해주신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사 많이 하시고요 감사합니다